윤혀성세하고 다시 한번 윤혀성세하고 윤혀조양이라 운등치유하고 노결위상이라 자 주읍니다. 1세는 12삭과 24기니 기영삭허가 적 32삭이면 즉 위이식구일려라 이치윤형 정사시성세의라 육률위양이요 육녀위음이라 선앙이 고음악하여 정율려하니 즉 음양조하여 이만물이의니 거양 즉 음재중이라 다음 페이지요. 산택추룬하고 운응이 등즉치유하니 차는 언 운우지 상잉야라 약이 성노하고 노하니 결죽위상하니 차는 언 상노지 상선냐라 차는 언 상노지 상선냐라 차는 언 상노지 상선냐라 차는 언 상노지 상선냐라